가만있어 봐. 우리 지금 나이띠를 보니까 상렬이 형인 70개띠에 53, 53. 그리고 어떻게 되죠? 표준씨가? 마일리지가? 7,7입니다. 7,7. 7,7. 그러면 46. 보람양이? 저는 94년생, 29살입니다. 개띠, 개띠죠? 네, 개띠요. 개띠예요? 보람양이? 야, 띠동갑이네. 띠동갑이에요? 내가 개띠 아니야. 띠띠동갑 아니에요? 야, 그걸 뭐 이렇게 나누냐. 띠동갑이 아니지. 바로가 아니잖아. 야, 제수씨랑 오늘 뭐 노이즈 있었어? 다툭 있었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선인장이 아닌데 오늘 많이 까치르네. 근데 제가 29세이잖아요. 개띠 제일 어려워하는 나이입니다. 왜요? 제 와이프 나이거든요. 그렇게? 네, 제가 제일 어려워하고 제일 제가 리스펙하는 나이대입니다. 와, 말도 안 돼. 박희순이랑?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진짜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제수씨가 왜 결혼하신 거예요? 아직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직도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아직도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언제 얘기할지 모르겠고요. 그때 가장 판단력이 가장 약간 흐려질 때였던 것 같긴 한데. 몇 살이었죠, 제수씨가 그때? 그때 26세 때 처음 만나서 27세에 결혼했으니까. 프로포즈는 어떻게 했어요? 프로포즈요? 네, 네. 저기 그 여의도에 보면 가장 큰 빌딩 하나 있거든요. 오래된 빌딩. 63이요? 63빌딩. 네, 거기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어떻게 해? 그때 여름이었는데 제일 꼭대기에 레스토랑이 있거든요. 거기서 근사하게 딱 예약해가지고 서울의 야경을 한번 보면서 프로포즈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때 장마가 너무 심해갖고요. 비가 엄청 와갖고 너무 뿌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프로포즈 하면서 그런 얘기는 차차 이제 하나씩 쓰겠습니다. 보람양이 입이 떡 벌어졌는데 왜요? 저랑 친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더 넓게 보면 보람양이랑 나랑 결혼한 거야. 더 크게 보면. 왜요? 그건 더 심하죠. 그건 띠띠야, 띠띠. 띠띠 진짜. 자, 저희가 오늘 새로 출발해봅니다. 요즘 애들 왜 그러니? 박란별 두 분이 가이드 한번 해주죠.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라디오를 듣다 보면 우리 부장님 때문에 괴로워요. 사장님이 계속 제 속을 뒤집어요.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데. 근데 뜨거움은 지상 여론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부장, 사장, 실장, 이사, 회장님 입장에서 요즘 애들 때문에 화딱 지나고 고민이다. 이런 사연을 만나보고 위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의 대통합, 세대 간의 거리를 좀 좁혀보자는 의미로 신주어도 배우고 그 활용법도 익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 좋네. 들으시면서 문자, 고릴라 메시지 많이 남겨주세요.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 열려있습니다. 어허, 아, 그리고...